아이린 씨를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이쪽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? 오른쪽 위아래 다시 한 번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 가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번씩만 더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촬영하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운데 한 번만 더 할게요 가운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 하트 한 번만 해주실까요? 손 하트 그러면 손 하트 괜찮아요? 네 네 오른쪽도 자 이제 마지막 왼쪽 한 번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왼쪽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촬영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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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왕 너 가운데 촬영할게요 왼쪽 촬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스토르 모터 앱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상도 감사드리고요 이쪽으로 이제 입장을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